제가 준비한 도시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뭐 보실까 맞습니다 오오오 맞습니다 난낭 그럼 잠시 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낭 나갈 투어스의 무대와 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으 으 으 으 너 이걸 하지마 대기실은 한편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기실은 이번주 1위 후보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화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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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너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의 기분은 샤샤샤 네 고기 squad 다리 크리오면 spirit 정답 다리 세 심기 어서 해 와아 와아 하하하, 하하하 하루에 하루는 디디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 WHO? 그냥 사문별이 하고 놀아주시오 에라이 이 2018벌전 키싱유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거 같습니다 변신 주님.. 검색어 더 몇위 정도 예상하십니까? 음.. 마음같아서는 당연히 1위를 하면 좋겠지만 지만 이야.. 가요 대추 mily HOYT 하하하하 nude 2020년 MYS très 옘 옘 옘 hilarious 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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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기 이시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산 후 지연 맙맙맙맙맙맙맙맙맙맙 그리 수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세히 좋은 대화 gratis 서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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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커플사진 이벤트에서 굉장히 나지근 얼굴이 보인 것 같은데 네 바로 접니다 제가 사실 여자친구 연하씨랑 친한 사이인데 원래 깜짝이된 신조였어요 연하야 사랑해 연하야 사랑해 연하야 사랑해 연하야 사랑해 여동몬 연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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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쥘수없습니다 관창팬들 어서 트와이스의 곡을 소개해주세요 되있다 큐 길게 가기 나는 생각한 아미디 저는 이에 감사합니다.